다음, 진이에요. 이곳의 몸값은 억단입니다. 바로 여기 있네요. 이것의 몸값은 억단입니다. 세 번째. 사면, 그럼 나도 사나이의 기회를 주겠다. 나에게 큰 마리끼를 이긴다. 네, 영광의 승부토를 주겠다. 영광이, 영광이, 영광이. 마음이 확삭 Jazz nehme. 저 하나 챙길까? 저, 도쿨한테 웃었어. 이렇게 상하고 싶지 않아요? 100,000.000.000.000.000.000? 내가 원래 rj 바지에 rj 위에 거 입고 갈라 했는데 니한테 혼날까봐 그건 못했어 아 제가 원하는 그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겠죠 끝내는 말 아 으 아 아 아 라고 우리 20분밖에 안 나왔어요 아 보정바래야 돼 하나 어디갔어? 잘생긴 사람한테 뽑으러 가니까 너무 좋네요 저 멘탈이 나간 거 같아요 어디? 괜찮아요 형? 멘탈은 거기 없어 이랬선 아이콘 넌 섹시의 brain 저는 섹시의 개아인 오빠 원래 카메라가 닥치나 자리 보자 나 미세를 바라야겠는데? 나 미세를 바라야겠는데? 나 미세를 바라야겠는데? 나 미세를 바라야겠는데? 힘든 날이 있었어요? 힘든 날! 바로! 형이 제 곁에 없었으니까 힘들었어요 와우! 정말 힘들었겠네요 난 진짜 남준이랑 나랑 반말 섞여야 된다고 봐 나도 가끔 쉴 때 남준이 생각 들거든? 남준이랑 지금 뭐할까? 얜 뭔가 잘못하고 있을 것 같은 거야 나도 그때 막 시작하고 그래 근데 얘 또 날보면서 그걸 느낀다며 진짜 얘랑 나랑 반말 섞여야 돼 아 형 먼저 간다 아 형 먼저 간다 먹는 거예요? 먹는 건 아닌데 먹을 수도 있어요 주로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? 사실 뭐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희 집에 가서도 볼 수 있고 사실 뭐 자주 볼 수 있고 사실 뭐 자주 볼 수 있고 와 이거 진짜 다 좋네 맨날 맨날 보죠 사실 내가 했으면 안 보인지는 않음 내가 입고 있는 그럼 잘 안내 좀 뭐야 너의 방속으로 자 이제 만날지요 아 내가 서포장 해줄라 했는데 메인 유니 선수를 닮은? 신해드려 알았다 아 совсем 개뿐 gustم 아멘 아멘 뭐 까образ해줘 przyp